안녕하십니까 호화재입니다 형제도 다 크면 남이라는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는 그 위에 이보 형님 셋이 있고 밑으로 저희 6남매가 있는데요 그중에 또 제가 막내입니다 물론 막내라서 사랑을 받아서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위에 형님하고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친형님하고도 뭐 친눈하고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릴때는 뭐 제 위에 형님한테 많이 의지해서 생활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나이가 뭐 40이 넘고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니 형제는 뭐 어릴때 계속 설 순으로 늦게 이렇게 태어나서 동생이고 형이고 이런데 나이 40이 넘었는데도 이 맨날 동생이 이유는 없는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살아가면서 뭐 나이 40이면 밖에 나가면 뭐 5살 10살 차이 나면은 뭐 친구이기도 하는데 아 뭐 그렇다는 건 꼭 아니지만 어쨌거나 형제라도 나이가 40이 넓고 그러면 그 동생이 이전에 각 사회인으로서 평등한 그런 사회 하나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섭섭하다 뭐 그런건 없지만 그래도 어 나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또 저 저 저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형제라는게 클 때는 한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뭐 생각하는 거라든지 보는게 다 똑같아서 형제이지 결혼하고 나면 각각의 가정이 다르고 가정에서 애들 키우는 거 교육 다르고 또 뭐 각각 서로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 가정이 다른데 어떻게 옛날처럼 형제가 우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우애 없다는 것도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형제들 스스로도 이렇게 옛날 생각에 뭐 동생들한테 툭 던지면 옛날에는 동생이 혼자 있으면 옆에 뭐 부인도 있을 거고 자식들도 있는데 보면 이제 갔다오는 그런 것들이 서로 싸움이 되고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도 이렇게 관계가 뒤틀어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도 이제는 뭐 핵가족화 됐고 다 컸으면 독립하고 그랬으면은 각각 남으로 살아가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그 다 컸는데도 또 저 집이나 뭐 이 본가에 가서 너무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된 그런 경제력을 갖추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결혼을 했는데 양쪽 집안이 너무 할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것도 가장으로써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형제는 다 큰 거를 인정해야 되고 또 각각 가족이 있으니까 어릴 때 함께 보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이제는 각각 직장도 다르고 생활하는 것도 각각 다른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 어느 정도만 그냥 형제지간에 연대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서로 더 많은 걸 요구하다가는 서로 형제 관계도 소원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내라도 뭐 나이 40이 이제 50이 저도 50이 다 돼가는데 막내치고 하면 내가 지금 7살 8살 짜리 애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도 다 다른데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 형제 애들한테 크게 뭐 저는 섭섭한 건 없습니다 섭섭한 건 없는데 아무래도 형제들이 자주 만나다 보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왜냐면 생각이 각각 다르니까요 사실 우리 형제들도 보면 생각이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안 마주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형님하고 누나 보면 안 되는데 아이고 큰일난데 봐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냥 뭐 웃고 말겠죠 나이에 따른 이제 그런 걸 분명하게 존중해 주고 동생으로서 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뭐 동생이니까 내가 뭐 항상 내 어릴 때 그 모습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 연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아 다 큰 나보다 그러면 뭐 그냥 뭐 보통 사람 뭐 시집 장가 보냈으니까 아 그냥 잘 살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형들이야 뭐 좀 섭섭하겠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나도 나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그래서 서로 연락 안하고 이렇게 좀 지내는 게 좀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약은 형제도 다 크면 남이다 서로 인격을 존중해 주고 그저 그려려니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자입니다